기상캐스터 신세호 김진구 태초 대표이사 김진구 둘 셋 영어 관리인 국적 폰은 있으니까 국적을 우는 거에요 도움이 있으면 뭐였는지 그냥 도와주는 거에요 강연하고 할 수 있으니까 포인트 생각하는 거에요 더 조금 늦게 가니까 먼저 시작하시고요 유월간이고요 에너지 아이디입니다 11명이 뽑혔잖아요 이번에 하나 양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벌써 연락 드리겠습니다 퐈! 파! Namaste!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너무... 그냥... 음... 아냐 이게 뭐...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거... 우리... 그 다음에 슬슬...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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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3 2, 3 2, 3 2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